자 그냥 보세요 우리의 니아 아 이거 그거 이거 이거 그거다 이거 이거 톡 터지는 줄 알았네 이거 할 때 벌써 한 명 갔어 빨리 발전기 돌려야 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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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안 걸죠 안 거니까 기회 봐서 빨리 살립시다 뭔가 사운드가 빈다 싶었더니 대바 대중이셨네요 죄송합니다 민감하셔라 대바 대하면서도 계속 말해야 되나 이거 발전기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기 살짝 돌리고 이제 막 시작했고요 이제 막 시작해 가지고 발전기가 살짝 돌아갈랑 말랑 돌아갈랑 말랑 하나 떴습니다 체크 포인트 발전기 계속 돌리고 있고요 쟤는 지금 사보타지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갈고리를 부신 거죠 여기서 걸려도 갈고리에 못 걸게 하려고 갈고리를 부시고 온 겁니다 지금 중간 정도 50% 정도 발전기 돌리고 있고요 지금 발전기가 아주 신명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아요 깔끔하게 자 지금 벌써 두 명이 누웠죠 한 명 누웠었고 지금 한 명이 더 누웠는데 아직 발전기는 이제 하나가 돌아갔습니다 발전기 하나 돌렸고요 벌써 가망이 없어 보이죠 톱구고 뭔가 금방금방 죽이는 거 같은데 발전기는 또 안 돌아가고 살렸어요 그리고 또 안 걸어요 아까도 안 걸었는데 요 상태만 잘 유지하면서 발전기만 잘 돌려주면 잘하면 탈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한번 가봅시다 자 달려 달려 달려가서 지금 뒤근뒤 뒤근뒤 십장이 뒤근뒤 싱쿵싱쿵 지금 근처에 있다는 뜻 interact 흐흐흐흐흐흐흐흐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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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있다가 지나가는지 보고 조용해지니깐 다시 가시ó 살짝만지작 만지작 샤브작 샤브작 돌려줍니다 자, 체크포인트 사람들이 발전기를 안 돌리고 있죠 지금 도망다니기 바쁜 것 같아요 자, 이렇게 하나씩 살포시 돌려주면이셔 섬님 지금 하시는 건가요? 지금 하는거지요 얼마나 떨리는데요 떨려 죽겠어요 지금 자, 이제 50%, 35%, 40% 정도 다 초보들인가보다 아, 저도 초보예요 저도 초보고 랭이 지금 18랭인가 이래요 지금 생존자가 그래서 자, 발전기를 돌리고 돌리고 내가 네개 다섯개에서 하나 돌리고 지금 네개에서 내가 또 돌리고 있는데 안 돌아가네요 안 돌아가네요 지금 한 세개, 네개는 켜졌어야 정상인데 말이죠 아, 이제 하나 또 돌아갔고요 백민 예쁜 옷 입고 잉 아파하고 있죠 치료해 줍시다 나는 관대하니까 나는 관대하니까 자, 이렇게 살포시 치료해 주고 뒤금뒤금뒤금뒤금뒤금뒤금뒤금뒤 사탕수수인척 사탕수수인척 누웠죠 나만 아니면 돼 또 안걸죠 이상해요 계속 안걸어 그럼 또 내가 가서 살려주지 뭐 근처에 있는거 같은데 그죠 근처에 있어 살려줬어 살려줬어 잘했어 가자 또 빨리 가서 또 돌리자 두개만 돌리면 우린 살아나갈 수 있어 얘들아 희망을 버리지마 사탕수수 따라 사탕수수 따라 걸어갑니다 사탕수수 따라 밤길거니며 저기 또 뒤에 있다 뒤에 아주 신명나게 눕쳐 거의 뭐 윈드밀 한줄 두 명 누워있어 두 명 누워있는데 다 안걸어 미쳤나봐 변태인가봐 아무도 안걸어 아 예 박민정님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기다려봐 좀 치료해줄라니까 내 손은 약손 언니 손은 약손 다 나왔네 다 나왔네 깨끗하네 편안 돌려 돌려 지지비야 빨리와 또 나만 돌려 또 두 명 누웠죠 아아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나 걸렸다 나 걸렸다 좋아 여기 있지롱 못봤어 나 못봤어 나 못봤어 너무 잘했구요 가서 또 살려줍시다 벌떼같이 몰려들죠 벌떼같이 몰려들죠 서로 살리겠다고 니들이 살려라 나는 돌릴테니 니들은 살려라 요거 거의 다 돌아갔으니까 요거 돌리자 체크포인트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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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규 엄마야 아니 사탕수수인데 난 사탕수수인데 사탕수수가 베어졌다 억울하다 도망가 도망가 얘들아 난 괜찮아 난 여기서 다시 싹을 틔우고 새로운 사탕수수가 될거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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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근데 안건단 말이죠 어? 평화... 어? 다개주의자인가? 썰지만 썰지만 걸진 않는다 걔은건 너무 무서워 요거 내가 살인마지만 걸은건 잔인 행 가영이 퇴사자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짬뽁 아 치사하게 망치로 때리냐 톱 들고 있으면 톱으로 썰어라 여기 여기 핵 여기 이쪽 아 뒤 아 한바퀴 들어왔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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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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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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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요 아니 여기 막혔잖아 아하하 안되지 안되지 나 못때렸지롱 못때렸지롱 아아아아 등짝을 내 등짝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살인마에 대한 공포와 발전기에 대한 수리의 번뇌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사탕수수가 되려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 좀 걸든가 아니 좀 걸든가 아 왠지 안 죽이기만하고 안거니까 왠지 더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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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나뻐 어? 아야 아 내 등드름 아 거기 아 거기 뭐 놨는데 지금 아 잘 좀 해 아 아 나 이거 키자 나 이거 키자 나 진짜 이거 켜야지 내가 두 눈 감고 내가 편히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키자 이건 키야 해 오지마라 오지마라 나 이거 킬거니까 오지마 오지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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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 켰어 다 켰어 다 켰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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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켰어 기다려 아아아아 다 켰는데 다 켰어 다 그래도 켰다 다 켰다 난 내 할일 다 했다 얘 뭐 너는 뭐야 너 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치료해 줄게 쟤 어디 숨어있다가 어디 숨어있다가 누우면 나타나냐 진짜 야 하나 남았다 얘들아 하나 어떻게든 돌려 보자 어? 잠깐만 일단 치료 좀 하고 아 얘들이 다 누워있어 여기저기 여기 다 누워있는거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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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뭐 불때냐 바닥에 어? 다 누워가지고 허리 지진다 그치 사탕수수가 아마도 좀 아늑할 겁니다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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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드름 짰어 어 얼마나 아플까 자 자 자 자자 자 자리 여드름 짰다 오오 아니야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가쓰 안가쓰 저기있네 가쓰 용사여 일어나세요 씻고 밥먹고 학교가라 또 하나 하나 제발 하나 아 이거 돌려야되나 좋아 백민 여드름분 여드름분 괜찮으신가 또온다 조심해라 시간 끌어 죽지마 죽지마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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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좀이나 이 날이키다 이걸 안먹어라 아 아 숨어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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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엄마야? 요거 킬까? 아아아아아아 눈치도 빠르셔 아 나 아니구나 다시 돌릴게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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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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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것만 부시고 가세요 아아아아 나봤다 나봤다 아 이쪽은 못오시나 이쪽은 성혁인가 어서오세요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아니야 안돼 보호색 쩔죠 이것은 사람인가 집단인가 호 호 호 호 호 호 아 니들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지겨워 죽겠다 아 또 난리가 웃고 하하 하하 지금부터 흥 하하 아 오지 말아요 오지 말아요 오지 말아요 됐어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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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쟤 죽었어 뭐야 아 쟤 저거 쟤 쟤 말라 죽었구나 아 아 까르르 깔깔 오빠 오빠 나랑 놀다가 가아 가자 저승으로 가자 난 돌린다 난 돌린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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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착 쩌네 진짜 얘 가자 외롭지 않게 이거 돌리면 되지? 아 이거 돌린거구나 이거 돌리자 아아이 진짜 또 오냐 또 오냐 또 오냐 어떻게 발전기를 내가 다 돌리는거 같애 정말 내가 없어선 안되는구만 어 돌아가질 않네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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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르르 까르르 깔깔깔 오빠아 같이가자 라면 먹고 갈래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라면이 어때서 어 먹기 싫으면 먹기 싫다고 말을 하든가 치료해 치료해 으 섹시 4 에스시피 듣고 싶다고요? 에스시피란 한 명은 어딨는 거야? 이하 생략 목소리 급변 개구각을 본다고 지금 아직 세 명이 살아있는데 발전기 하나씩만 맡아서 왔다갔다 왔다갔다만 해도 하나 키겠다 나만 하는 것 같애 아 깨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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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아니 아니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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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푸 아아 저 오빠 되게 쿨한거 봐 뒤도 안돌아보는거 봐 아 짱나네 아 짱나 짱 점프할때 다치는게 아니라 점프할때 뒤에서 때리는거죠 그 타이밍에 점프할때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 너 어디갔나 했다 아하하하 나 쓰러질때까지 기다렸구만 하하하하 또 쿨하게 가는거 봐 너네 둘이 한패 아니냐 이쯤되면 이쯤되면 톱구랑 둘이 한패 아니냐고 아 아 진짜 무서워서 뭘 할수가 없네 아 아 아 시끄러 야아 톱소리 좀 안나게 하라 아 컴퓨터를 두대를 켜놓고 캐릭터를 두개를 한다고요? 에이 힘들지 진짜 그런거면 진짜 변태 인정 허허허 아 이거 뭐 뭐 주워 먹을거 없나? 안되겠다 아늑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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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곳으로 가자 짜!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상자깡 아 프레쉬 쟤도 이제 곧 가겠는데?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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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얼마 안남아서 말라죽을거 같애 아이고 다 누웠어 엄마야 역시 희망은 나뿐인가 역시 희망은 나뿐인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 간다! 왓서비 간다! 아자아자! 왓서비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어? 거나? 걸어? 이제? 엄머 아빠바바바바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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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건다 건다 쟤 걸어 아니 저기요 걸다 말고 아니 참 남자가 주택 없네 아니 걸거면 걸든가 잡을거면 잡든가 아 정재훈님 감사합니다 천원우원 고맙습니다 SCP란 아아아아 아이 고맙습니다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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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서 후레쉬 눈뽕이 안 먹히지 톱구라서 후레쉬 눈뽕 하다가 썰려 한명 또 갔네요 말라 죽었네 천원어치 하하하하 scp 천원어치 scp란 천원 끝 아아 발전기 하나를 못 켜래 진짜 어이 깜짝이야 아이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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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말고 좀 오빠 아 제발 좀 아 나 지겨 죽겠는데 진짜 오빠 오빠 아 학생이세요 학생이면 말씀하시지 scp란 확보 격리 보호의 약자로 hierarch otic 하하하하 학생DC 따아 머리끄댕기 와아 이제 오빠 머리끄댕이도 잡냐 이제 와아 어 뭐야 안 걸어 안걸어? 뭐하는거지? 오예 오빠 나 집 치료한다 나 치료한다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오빠 진짜 변태 뭐하는데? 뭐하는데? 이거 하라고? 이거 킬하고? 이거 킬하고? 노예야 나? 알았어 오빠 알았어 오빠 나 잘킬 자신 있어 나 겁나 잘켜 오케이 오빠 기다려봐 잘봐 얘 좀 치료 좀 하고 hazards 어 자존심 상해 어 자존심 상해 빨리 켜자이야 어 진짜 Act wa staw jut 오간빙 빨리 키고 나가자이야 어 뽀뽀오오오오오오오 뽀뽀~~ 가자 이제 가자 여기 아까 개구가 있었는데? 개구 난 개구로 갈꺼야 나 빨리 나가든가 죽든가 빨리 나 개구로 갈라니까 개구가 어디 있었더라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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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말꺼고 운소리 야 이 자식아 야 이놈이 시키야 이거나 먹어라 나 간다 아니 아까우니까 들고 간다 어딨냐 이놈아 나 잡아버라 야 이놈이 시키여 니 편은 대자식어 시성어? 사유 일찍